This YouTube video is brought to you by 이루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인문중급 독보적 1위 도그람주 토익에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트별 마킹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이한 LC 파트는 100문제 마킹을 끝내놓고 RC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LC 마킹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RC 문제를 하나로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트별로 어떻게 마킹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은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파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맞죠? 지금 여기 사진이 있고 마킹지가 있는데 마킹지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 PPT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수업 들어보신 분들 혹은 앞으로 들으실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저희 드럼유트웨이 RC 강사분께서 PPT 애니메이션이 정말정말 화려합니다. 쓸데없이 정말정말 화려한데 학생분들이 그 후기를 쓰실 때 보면 그 화려한 PPT 애니메이션에 녹아있는 문법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극찬의 후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또 RC 강사분 PPT가 화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PPT가 너무 좀 초라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PPT 능력을 멸시하고 갈시하고 천시하고 되간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지금 분명히 공개합니다. 저 PPT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분명히 공개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끌고 오신 다음에 마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겠죠? No.1. Look at the picture mark No.1 in your test book 할 때 밑줄 4개를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를 하시면 돼요. 제가 C를 삼각형을 한 이유는 정답인지 오답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C를 딱 들었는데 아 이게 정답이야 오답이야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삼각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A랑 B랑 D가 확실히 오답이죠. 그러면 정답은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정답을 명확하게 딱 들어서 골라내는 것도 괜찮은데 정답을 딱 들었는데 애매한 게 있으면 삼각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Listening을 했는데 ABCD 애매한 건 삼각형을 해놨는데 나머지가 더 오답이다. 그러면 남은 하나 애매했던 게 정답이 되겠죠. 즉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냐면 정답을 골라내는 느낌보다는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느낌으로 가시면 정답을 명확하게 못 들었을 때 한 문제라도 더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Part 1, 2에 적용해서 풀어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Part 2로 가보겠습니다. Part 2 Question Response라고 나왔는데 Part 2는 지금 여기 마킹지를 한번 보니까 마킹지를 보니까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줄을 몇 개만 그으면 될까요? 줄을 세 개만 그으면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Part 2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Part 2는 이렇게 나오죠. Part 1 같은 경우는 Number 1, Look at the 그 시간에 줄 꼽고 마킹할 수 있는데 Part 2는 어때요? Number 11, Why is your car in the repair shop? A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줄을 그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물론 절대로 못 끊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곡 줄 세 개를 그겠다 이러면서 연습 막 엄청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 굳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니까 마킹지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PPT인이비션을 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Mark Your Answer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Mark를 A, URL B, Answer를 C로 생각하시면 돼요. Mark를 A, URL B, Answer를 C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A, B, C. 그러면 C가 정답. 바로 C의 Marking. A, B, C. 그러면 B의 Marking.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Part 2 또한 이렇게 정답을 남기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정답을 골라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면 정답을 남기는 느낌으로. 혹은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100% 못 들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속어를 하면서 남기시면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속어법이라고 하는 게 100%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A, 난 답이 아니구나. B, 너도 답이 아니네. C, 너도 답이 아니냐? 정답 D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어법으로 풀어가셔야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으니까 속어법으로 풀어가는 연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Part 3 그리고 Part 4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세트에서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갈 때 한 38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놓는 것이 되게 되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Part 3가 시작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마킹지를 신경 안 씁니다. 저는 Part 3가 시작되면 시험지 밑에 마킹지를 집어넣고 시험지에 문제만 풉니다. 왜? 이 세트에서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그 38초로 되는 시간 동안에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놓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Part 3, Part 4 65화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어요. 물론 이상적인 타이밍대로 풀었다면 제 귀의 사운드가 No. 98이 들렸다면 저는 98, 99, 100번을 다 풀었겠죠. 왜냐면은 담화문 혹은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그 대화문이나 담화문에 관련된 문제와 보기를 읽어놓고 담화문이나 대화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면 담화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다 풀었어야 되니까 98, 99, 100번도 아마 No. 98이 나왔다면 다 풀었겠죠.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마킹지를 꺼내서 32번부터 65화 문제 마킹을 시작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로 쓰고나 당겨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씩 옮기는 게 아니라 셋들을 옮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CDA, CDA, ADB, ADB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외쳐야 돼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시험치로 가서 하시겠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나가다 보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두남자 투입은 전국 유일하게 마킹 책이 있는 수업입니다. 모든 수업, 숙제, 특강을 정말 실제 시험과 똑같이 마킹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험치로 가시면 69개 마킹하는데 1분 30초면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또한 마킹을 파티 3, 4 마킹을 나중에 밀어놓고 한 번에 함으로써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자체에만 집중해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흩돌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겠죠. 파티 3, 4에 있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보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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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